안녕하세요 또리네 집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샬롬 다육에 나왔습니다. 샬롬 다육에서 멋진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 가보실게요. 네 이 아이 아주 굉장히 멋있죠. 엄청나게 큰 아이인데요. 아주 대품입니다. 이런 아이는 황진이라고 하는데요. 황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엄청 큰 화분에 지금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사이즈는 보통 20cm가 넘는 아이들이에요. 20cm가 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 황진이 10만원 합니다. 황진이 10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드로잉. 드로잉 군생인데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드로잉 군생 색감도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아주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렇게 군생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사이즈가 보통 이런 아이들은 한 20cm가 넘습니다. 20cm에서 7, 8cm에서 20cm까지 이렇게 사이즈들이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 예쁘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드로잉 군생 이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드로잉 군생 5만원이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드로잉 군생 5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워터루라고 하는 아인데요. 워터루. 이렇게 안에서부터 색감이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아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아주 짱짱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워터루 3만원이요. 이렇게 꽃대도를 다 올리고 있어요. 워터루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실루엣 군생. 실루엣 적심 군생인데요. 이렇게 머릿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적심이라도 이런 아이들은 좀 깊이 묻어서 심으면 예쁘거든요. 이 실루엣이 이렇게 적심해서 집에서 이렇게 길러내면 상당한 오래 세월을 흘리죠. 근데 이 아이들 지금 이런 아이들 가격도 쌉니다. 실루엣 적심 군생 이런 아이들은 1만 2천원 합니다. 1만 2천원이요. 이 실루엣 아주 물들면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네 이런 아이 1만 2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목대도.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파키포리아. 이 아이들이 이제 물 이거 입 끝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죠. 이 파키포리아도 이제 여기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 건데요. 아주 밥도 좋고 이 아이들 굉장히 좋습니다. 파키포리아 이런 아이 3만 6천원 합니다. 파키포리아 3만 6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아주 짱짱하니 예쁩니다. 이게 꽃게인지 작은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아라베스크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10cm 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요. 이런 애들은 지금 8천원 합니다. 아라베스크 8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 블랙 주얼리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블랙 주얼리 아주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런 블랙 주얼리 이런 애들은 만원 합니다. 블랙 주얼리 만원이요. 이렇게 아주 너무 예쁘죠. 블랙 주얼리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 이 아이들은 아주 이렇게 그냥 요새 까망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죠. 이렇게 아주 너무 반짝반짝해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쌍두로 된 아이들도 있고요. 외두로 된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블랙 타이거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블랙 타이거 3만원이요. 아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엘로우 멜로우. 엘로우 멜로우 이런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든 아이죠. 엘로우 멜로우 이렇게. 지금 7.5cm분에 이렇게 꽉 찼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엘로우 멜로우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파랑새. 파랑새. 이런 아이도 4천원 합니다. 파랑새 4천원이요. 아유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에케마리아라고 합니다. 에케마리아 이런 아이는 5천원 합니다. 에케마리아 5천원이요. 이 아이는 화이트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화이트팜 이 아이는 손끝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네 이런 아이는 4천원 합니다. 화이트팜 4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다빈치 코드. 이런 아이들은 지금 만원 합니다. 다빈치 코드. 입장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종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빈치 만원이요. 네 이 아이들은 축수철화. 축수철화 아주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요. 축수철화가 색깔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축수철화 이런 아이들 8천원 합니다. 축수철화 8천원이요. 이제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축수철화 8천원이요. 이렇게 화이트팜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화이트팜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들도 아주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모양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단단한 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화이트팜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많이 묵은 아이죠. 네 아주 하엽이 굉장히 하엽 정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이트팜 이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화이트팜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피치샌크림 피치샌크림 아주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피치샌크림 이렇게 적심 군생인데요. 적심 군생인데 적심자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목대가 너무 튼실하고 지금 이 농원에서 이렇게 물을 굶겨가지고 지금 아이들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가져가셔서 물 주고 하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아주 목대가 굉장히 튼실한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피치샌크림 2만원이요. 피치샌크림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소피라는 아이입니다. 소피 이렇게 우위로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인가봐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를 뺑뺑둘려 달았어요. 자구를 뺑뺑둘려 이렇게 몇 개나 달았는데 이런 아이는 2만4천원 합니다. 소피 2만4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샬루 군생 샬루 군생인데요. 아주 머리수가 따글따글 합니다. 샬루 군생 이런 아이들은 2만4천원 합니다. 2만4천원이요. 이 아이들도 아주 머리수도 굉장히 많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샬루 군생 이런 아이는 지금 2만4천원 합니다. 2만4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누브라 군생인데요. 누브라 군생인데 다 머리가 몇 개씩 되죠? 이렇게 누브라 이런 아이들은 5천원 합니다. 5천원이요. 다 이렇게 머리수돌이 몇 개씩 돼요. 네 이렇게 분갈이 하셔서 예쁜 분이 앉혀서 길러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누브라 군생 이런 아이는 5천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